심장질환 진단비도 특약으로 보장하는 AIG 올인원 간편 보험 보험이 꼭 필요한 분들을 위해 나이가 많아도 75세까지 가입 가능하고 병을 앓거나 약을 드시고 계셔도 수술, 입원한 적이 있어도 AIG 올인원 간편 보험은 1년 이내 수술 이력과 입원 이력이 없는지 질문 하나만 확인하면 가입 가능하니까 안전하게 지금 전화 예약만 남기세요 좋은 일 많아져야죠 AIG 드링드링 7분 이상 상담을 요시 다양한 모두를 리모컨으로 간편하게 리모컨 설치돼있어 사업품 증정 당사 인수 기준에 따라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채널A 채널A 뭔가 과정되어ال com 짱! 이번엔 아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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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카이! 아카이! 오 마카이! 퍽!